비가 부슬부슬 오던 어느 날 그곳에는 남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우정입니다 오늘은요 회사가 아닌 학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바로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곳에 왜 왔느냐 바로 2010년을 빛낸 기능한국인 2월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계신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럼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업시간 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수업인지 제가 직접 들어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좀 올려서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 학생들 지금 너무 열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저 어때요 아우 된장타 안녕하세요 공부 잘할 것 같아 몇 등이에요 반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교과서를 펼쳐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거 공부하나 봐 이때 스르륵 교실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등장하는데요 과연 2월의 기능한국인 김보건 대표님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요 2010년을 빛낸 2월의 기능한국인 주인공 김보건 대표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소리를 따지 않네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DK산업 이곳이 바로 김보건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철판을 찍어 가공해서 철제 부품을 만들어내는 DK산업에선 가전제품들의 부품을 생산해 무려 700억의 연간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성공 뒤엔 김보건 대표만의 인생 역경과 남다른 경영 방침이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1975년 김보건 대표는 전남기계 공고에 진학하게 됩니다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던 학생이었지만 끼니조차 때우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가정 형편에 마음 편히 학교를 나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때 상황이 상당히 절박하기도 하고 결국 김보건 대표는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심각한 방한기를 보냈다는데요 이때 그의 상황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던 담임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어린 설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김보건 대표가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결국 김보건 대표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살아오면서 부모님에 대한 영향도 컸지만 또 선생님들의 영향도 컸었고 또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저를 오늘 있기까지 만들었던 생각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대우중공업의 실습생으로 나가게 된 김보건 대표 이곳에서 그는 근면성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또 뭔가 세계적인 어떤 걸 공부를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10년간의 회사 생활을 해온 김보건 대표는 1993년 자신만의 회사인 대광산업을 설립하는데요 빌린 부지의 외상으로 산 중고기계로 시작하게 된 작고 힘든 출발이었지만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서 온 뿌듯함과 성취감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굳은 다짐을 되새기게 됐다는데요 남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왜 선택하냐고 저한테 굉장히 만류를 하기도 했었고 네가 길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고 우려도 했고 했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죠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